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면 저랑 감독님 진검 승부를 정말 탭을 한 대 놓고 아무것도 하자 그래요 핸디만 제가 4점을 받고 4년 받고 예 지금 원 승부를 할 때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진검 승부하고 딱 악수하고 4 4 헤어지는 덕후로 기분 좋게 운전하고 가는 줄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저도 이제 기분 좋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진검 승부를 위하여 화이팅 가위바위보 서비스하겠습니다 초래 컴온!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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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방! 호잇! 호잇! 호시! 호잇! 호잇! 처리! 아 왜 풀어 왜 풀어 아! 호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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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기거 호잇! 야 4대3에서 뭐해 지금 아! 죄송합니다 아 깎였어 호잇! 호잇! 아 바보야! 호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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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핀맞았어! 나이스! 10x8만 만들자 호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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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민! 아 청춘 어람이란 말이 있듯이 역시 스승을 뛰어넘네 배울 걸 답이 없다 하산하거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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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우유 빛깔이 있어 다리가 엄청 하얗고 잡으면 다 들어간다 이거 둘 둘 둘 둘 오오옹